자 반갑습니다. 우리 멋진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우리 한 해 동안 뚜벅 뚜벅 뚝심을 가지고 걸어갈 수능 대장정의 실크로드를 제시하고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샘은 이 프로세스라는 이 키워드를 상당히 중요시여 깁니다. 우리가 어떤 선명하고 또 원하는 바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뚜렷한 그 과정과 또 충실한 진행 거기에 맞추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을 잘 해나가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한 길을 진행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년 동안에 이제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단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물론 이런 커리도 곧 설명드리겠지만 무엇보다도 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보장해 드립니다. 1등급 만점을 원한다면 따라오세요. 팔로미 하세요. 이 커리를 그대로 뚜벅뚜벅 1년 동안에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떼를 가지고서 자기 공부의 방향에 흔들림 없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것이죠. 샘이 이 두 카피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중요시 얘기하는데요. 기본이라는 것은 절대 쉽단 뜻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본은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심화는 안 돼요. 사실 기본이 모이고 모여서 그게 심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이라는 것은 쉽단 뜻이 아니랍니다. 이 생각, 가치관부터 바꾸셔야 돼요. 기본이란 말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잘 지키고 연습을 잘한다면 심플이지 베스트 물리학 초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빨리 풀려야 합니다. 아니에요. 문제는 빨리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급성과 서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짧게 짧게 가셔야 돼요. 거기에 지금의 수능의 경향이라는 것이 주절주절씩 전개하고 문제를 풀었다?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모자란다? 이제 그런 변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잘못 푼 거예요. 풀 수 있다로 끝내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이제 물리학의 문항을 이루는 뼈대 추측입니다. 상관관계, 서로 많이 소통할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해 나간다는 것이고 결국은 물리량의 연결과 조합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비율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학 시간에 수확하지 마세요. 물리학하십시오. 주절절씩 두 줄 이상, 세 줄 이상씩 전개했다가는 그날은 작살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어는 좋아하죠. 한 줄 컷, 1분 컷, 여기에 보태서 쌤은 이것까지 얘기할까요? 그림 컷, 그림에 주어진 설정으로 진곰다리 타듯이 텅텅텅 짧게 짧게 진행하셔야 돼요. 길게 푸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리고 절대 어떤 문항도 2분을 넘기면 안 되고요. 식전개, 아휴, 안 됩니다. 수능에서 절대 시간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 수능인데요. 이게 좀 이제 화면을 캡쳐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20번이거든요. 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20번, 가짜 20번이다. 그래서 종료 2분 전에 20번을 뚫어낼 수 있어야 된다. 나 이거 풀 수 있는데? 아니, 풀 수 있다라는 것으로는 절대 수능을 견뎌내지 못한답니다. 이런 문항도 2D압축, 여기 3D압축, 1D압축, 벌써 탄성퍼텐, 어차피 비율이에요. 뭐 2분의 K, 4D제곱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2D압축, 그래, 변형제곱 B니까 4. 근데 여기 1 남았으니까 아, B가 3가지고 갔구나. 근데 여기는 9가 되죠. 왜? 3배의 변형이 생겼으니까. 근데 다시 올라와서 0가 됐다? 그럼 3 어디 갔느냐? 내리고 올라가면서 2번 날아갔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3 두 번 날아가서 0 됐으니까 한 번 날아가는 것이 2분의 3이다. 그럼 올라갈 때에 2분의 3 한 번 날아가니까 올라가서 0가 됐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9였습니다. 2분의 18이죠. 9, 2분의 3, 2분의 18, 그럼 2분의 15가 있겠네. 이게 높이차의 퍼텐셜 차에 해당하죠. 2분의 15가 4래요. 4에 있지. 아, 그럼 2분의 3은 몇 배냐? 5분의 1배? 여러분들 길게 푸는 건 죄악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되려고 따라오세요. 또한 18번. 자, 난이도가 좀 있었고요. 또 정답도 낮았지만 주어진 힘의 정보에서 이 정도 미지수 F와 가스도를 찾는 이 정도 하나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3F가 얼마 나오고 이 값도 얼마 나와요. 가스도 3분의 5가 나오고 아, 그런데 가에서 나로 이게 바로 상관관계라는 거죠. 공통점과 차이점 인식한다는 건데 C질량? C질량은 공통점이죠. 변하지 않죠. 그런데 실험이 25에서 15로 변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가속도 변화를 이야기하죠. 반시계의 3분의 5라는 가속도가 시계방향 3분의 5 결국 가속도 시계방향으로 3분의 10을 초래했죠. 무엇이? 바로 25에서 15로 힘이 변하는 바람에 10의 변화가 3분의 10이라는 가속도 변화를 초래했다. 얼마나 질량? 3kg. 그림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뇌작동으로서 짧게 짧게 진행할 수 있단다는 얘기예요. 식전계가 물리 아니에요. 제발 그런 편견과 못된 선입견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뚜렷하고 명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가장 주축이 되는 강좌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생초보 생기초물리원 생초보물리원 생초보물리원 입문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난 물리원 물자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깨 힘 너무 들을 필요 없어요. 이거 복습도 할 필요 없고 한 이틀, 삼일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괜찮아요. 대신 강의 틀어놓고 딴 일하면 안 되죠? 집중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 상황만 가지시고 이거는 일종의 물리학의 본 궤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언어소통을 위한 그런 타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초보 생기초 물리학관 입문과정 이 부분을 짧고 심플하게 진행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주춧돌의 강좌죠. 스페셜 골드 강좌 이제는 브랜드가 된 그런 강좌인데요. 스페셜 골드 강좌 보통 개념 강좌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쌤은 항상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절대 개념과 문제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잘못 개념이 된 거예요. 개념 잘못된 거예요. 왜? 개념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항상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개념이 전개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연습은 충분히 필요한 것이죠. 또한 문항을 볼 때는 개념을 꺼내놓고 하셔야 돼요. 개념과 문제는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골드 강좌 같은 경우는 문항도 상당히 많아요. 개념도 충실하게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개제, 개제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완강된 블랙 버전이 있고요. 이제 곧 개강하는 핑크 버전이 있는데 두 강좌의 차이점은 이것이 또 장단점이 될 수 있는데 블랙 버전은 완강이 됐기 때문에 차기 수로의 계획 강의를 진행할 수 있죠. 핑크 버전은 이제 차근차근 개강이 지나면서 1강, 2강, 3강 이렇게 쌓여가기 때문에 규칙적인 리듬으로 일주일 현장에 학원을 가듯이 수업을 들어가듯이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둘의 차이점 얘기할 때 차이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블랙 버전에는 2024년에 학평, 6평, 9평 수능은 없겠죠. 그것이 포함되어서 또 이제 재구성된 것이 핑크 버전인데 블랙 버전 일찍 시작할 수 있죠. 개강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블랙 버전 지금 해도 충분해요. 네, 이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블랙 버전은 제가 바로 뒤에 이제 올해 2024년에 치루어진 6, 9평 그리고 학평 우수문항 또한 수능에서 또 우수문항 이 부분들을 제가 보충으로 여기 뒤에 강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주춧돌인 핵심이 되는 강좌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업 600제인데요. 여러분도 최근 3개 년간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 15년, 물론 10년 전, 15년 전을 다 싸그리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뚜렷한 연관성이 보이는 그런 문항들까지 실어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타업은 볼륨 1, 2, 3로 그 책 안에 제가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볼륨 1 같은 경우는 2020학년까지 그래서 1994년 응답하라, 1994도 있어요. 그때 좋은 문항 꺼내놓고 그런데 확인하게 될걸요. 10여 년 전 문항이 재구성 출제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볼륨 1의 컨셉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물리학에 대한 뭐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능에서 줄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볼륨 2 같은 경우는 2021, 2022년의 항목평과 수능 이제 점점 굳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능으로 그리고 이제 볼륨 3는요. 2023년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져 있는 기타업 강좌는 2023년 볼륨 3까지 있는데 여기에 이제 2024년 포함해서 재구성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강좌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좌 같은 경우는 뒤에 더 붙이고 교재는 이제 600제, 기타 600제로 새로 편성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이 강좌가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맛을 보면 저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진정성이 서로 통할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앞부분 개념, 앞부분 할 땐 뒷부분이 좀 걱정돼요. 또 뒷부분 할 때는 또 앞부분이 또 휘발돼요. 자 그래서 로테 라는 것은 로테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개념과 문제를 순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20개 주제예요. 운동역학이 6주제 그리고 연력학, 특상, 핵에너지 3주제 그래서 대단원 1단원이 9주제 그리고 전기자기의 2단원이 6주제 각각 전기셋, 자기셋 그리고 파동단원, 대단원 3단원이죠. 여기서도 보통의 이제 5주제 이렇게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교과의 순서대로 교과의 순서대로 진행해놨기 때문에 1부터 20주제까지 그래서 20문항 그러니까 몰고사는 범위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하지만 이 로테이션의 1회차, 2회차는 각각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41번부터 60번 또 이제 100번을 넘어갈 수도 있죠. 101번부터 120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항상 그 단자리 숫자 번호 때에는 같은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 때까지 문제를 쫙 진행해 나가면서 개념을 한번 훑어내는 거죠. 교과서 한 번 훑어내는 겁니다. 개념과 문제 효과를 함께 가는 거예요. 2회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번이나 11번 때에는 꼭 전기력 문항이 들어가요. 왜? 9주제의 대단원 1단원이 지나고 나서니까. 그리고 한 13번, 4번, 5번 차기예가 항상 진행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로테이션인데요. 여기에 이제 300제로 구성해서 그러니까 15회가 되죠. 그래서 5월에 다시 또 이것도 업그레이드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무 제가 올해는 2024년 같은 경우는 시즌 1, 2, 3 이렇게 시즌 3으로 준비했었는데 2025년은 생각한 바가 있어서 또 여러분들과 효과적인 상황을 위해서 시즌 1과 시즌 2 그래서 3월에 시즌 1 그리고 이제 9월을 전후해서 9월 직후 그러니까 9평까지 반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극강실모 파이널로 시즌 2를 진행을 하는데 뭐 실무에 관해서 극강실모에 관해서 여러분들 그 소문은 잘 들었을 겁니다. 그냥 어거지로 어렵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증거하는 게 그거예요. 막 비리 꼬는 거 현 수능에 가장 맞게끔 그리고 1년간 이루어지는 6, 9평 또 1이 예스가 되는 수투기나 수환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나 하는 자작의 실무고요. 자 제가 이제 올해 야심차게 준비하는 게 바로 이 극강몬스터 실무집이에요. 극강몬스터 실무집 200제인데요. 이것은 이 실모를 줄이는 대신에 2024년에 여러분과 함께 나왔던 시즌 1, 2, 3의 극강실모 중에서 우승운항을 뽑아서 10회 분량으로 교재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0제죠. 20 곱하기 10이니까. 그런데 이 극강몬스터 실무집은요. 구성을 좀 탄탄하게 진행을 합니다. 교재 자체를. 우선 책자 한 권에 1회부터 10회까지 20문학시 실제 몰고사 편성대로, 실모대로 그렇게 진행된 책자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텍스트 해설지가 책자로 준비됩니다. 세 번째로는 송글씨 해설지가 칼라로 준비할 겁니다. 세 번 책자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실무집에 있는 1회부터 10회까지를 문항지로, 실모지, 실제 시험지, 문항지로에서 또 네 번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패키지로서 우리가 문항 한 번 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쌤처럼 하여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짧게 짧게 진행하여라. 그리고 이 수능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능 열렬인들, N생 여러분들 이분들은 수능장을 한 번 다녀왔기 때문에 그 자리의 그 분위기를 알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도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빤히 책상 위에서 혼자 공부할 때 풀 수 있었는데 이것이 누런 문항지 위에만 올라가면 안 되더라 이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 시험장의 분위기까지 그래서 이 수능의 체험 난이도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1년 1년 포시즌 진행을 쭉 할 수 있도록 일찍 제가 출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2월에 2월에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 극강몬스터 실모집은요. 1년 어느 때건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극강몬스터는 말 그대로 몬스터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극강이란 말 자체가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어려워하고 좌절할 거면 독이에요. 극복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과정이 신의 한수가 될 겁니다. 극강몬스터 실모집으로 준비를 해나갈 거고 이게 해설지 만드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극강실모는 이때에 맞춰서 새로 제약되는 문항으로 진행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필살기가 될 수 있는 기획특강인데요. 역학신공 1, 2 이것은 이미 완강이 되어서 올려져 있는 것이고요. 역학신공 1, 2라는 게 결국은 짧게 짧게 가자는 의미에서 소위에 의해서 고난도 강자이긴 한데 제가 이 시기를 좀 이렇게 집어놨죠. 그래서 이 역학신공 1을 시작할 때는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초보 강의 듣고 들어도 충분히 어려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겁나시는 분은 스골강자가 진행되구나 사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때 해도 돼요. 왜? 역학신공 1 어려워서 못 듣겠어요. 이러신 분도 단 한 명도 없었고 또 이 역학신공 1이란 것이 이 부재가 붙어 있어요. 선빵의 기술 그러니까 이 역학신공 1에서 선빵을 날리고 2에서 고수 등극전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공 3로서 새로이 이제 개강하고 교재도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이고요. 힐포인트 269 뭔지 알겠죠? 1년 동안에 진행되는 자 우리 힐포인트 특강으로서 이것은 거의 막바지 9월 말이라든가 10월 초 그때 이제 개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역학신공 3 기대하기 전에 신공 1, 2부터 확실해 놓으면 아마 신공 3 언제 나오냐 계속 질문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획기적인 커리큘럼을 주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결국 이거예요. 사고 행동의 근거와 당위성이란 겁니다. 제가 아까 수학하지 말자 그랬었죠? 식 주절주절 쓰면 산수하다 시간 다 버려요. 뇌 다 망쳐요. 이 뇌 속에서 산수는 최소 최소 간소화 시키고 나머지 영역은 사고 영역 공간으로 확보하고 확장해 놔야 물리량의 연결이 이어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식 전개하지 말고 어차피 비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역학신공 부재 선빵의 기술인데요. 10주제 어떻게 10주제냐 역학 6주제와 그리고 연력화 특상 그리고 전기력 그리고 중첩자 기장 자 우리가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10개의 주제죠. 자 그래서 구성은 자체 제작된 문항도 있지만 기출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역학신공으로 선빵을 날리는데 이것이 스골 전에 해도 좋아요. 스골 전에 했을 때 좋은 점은 이 스골의 교과 전 범위 안에서 그래도 소위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선빵 날리는 거예요. 기선제압하는 겁니다.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블랙 버전 같은 경우는 완강이 돼 있기 때문에 역학신공으로 10개 주제 섭렵해 놓고 그리고 팍 한 번에 다이렉트로 진행한다는 것 자 그 다음 이걸 진행하고 나서 신공환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신공투는요 좀 더 나아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연조업이 짧게 짧게 가라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문항을 진행할 것이고 이때는 기추보다는 자작 자체제작 문항이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일곱 주제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열 주제에서 제가 전기력과 자기장은 남겨놓고 특산이라든가 열역학이라든가 이런 좀 부분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이제 결국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무르익을 때 이 부분들에서 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럼 운동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부분 또 운동법칙의 상관관계 어떤 변화를 준다는 거죠. 역학기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는데 자 부제는 고수 등극 고수 등극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 준비를 하고 나서 해도 좋지만 이렇게 원투 신공 원투를 스골 직후에 두 개를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 이때 원을 진행했으면 이때 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 뚜벅뚜벅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잖아요. 로테이션도 나와 있고 이제 역학신공 쓰리는요 이름 조금 거창하고 음 좀 거만하게 지었어요. 폭군의 무공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무공의 고수가 되십시오. 왜 폭군이란 말을 썼느냐 그냥 디립다 갖다 풀 겁니다. 고난도 문제 갖다 놓고 야 이거 3 2, 5, 6, 7 오케이 얼마 비었어? 얼마 날아갔어? 얼마 얼마의 변화 발생했어? 얼마 이렇게 바로바로 진행할 거예요. 주절절 설명도 안 할 거고 주절절하는 버릇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주제를 연조어비의 끝판왕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역학신공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신나게 공부하자는 게 신공이에요. 신나게 공부하는 내공부 그래야 내공이 쌓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장해 드립니다. 1등급 만점 받고 싶으면 원한다면 분명히 따라오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샘이 물량만큼은 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풀 수 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뚫어내야 됩니다. 스스로 수업 들어서 이해했어 그건 아는 게 아니랍니다. 샘처럼 여러분 스스로 뚫쿨 갈 줄 알아야 되는 그것이 진정한 수능 실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야 우리 항상 외칠 겁니다. 물량만점 받고 대학 가자. 물만대 자 외쳐볼까요? 오모다 물만대 그렇죠. 자 그럼 바로 이제 본 강의부터 진행해서 함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뚜벅뚜벅 뚝심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물량 고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고!